당신만의 매력, 당신만의 스타일 완벽한 아름다움 심선영 미용실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시고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카고 한인사회의 모범적인 단체 취임하시는 박혜윤 이사장님 축하드리고 가족의 중심에 우뚝 선 가정의 가족병용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여성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인도하는 사업을 여러 사회단체가 힘 모아서 해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다같이 행복하려면 지금 여성애가 이렇게 잘해오듯이 앞으로 더 잘해가기도 해요 어떤 때는 아주 스무스하게 잘 지나가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는 고비도 있었는데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고비를 다 힘을 모아서 서포트하면서 넘기면서 더 스트롱한 스트롱한 기관으로 자라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게 여성애의 장점 같아요 여성애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할게요 저희가 지금 9월에 골든클럽에서 장례준비 세미나 있고 또 젊은 여성들의 모임에 쓰는 자녀 교육 클래스가 있네요 그리고 또 10월에 문화부에서는 해설이 있는 음악 기행이 있고요 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봉사부의 주체로 입양인 단체와 함께하는 한식 교실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연말에는 저희가 항상 하는 양로원 방문이 있고 또 연말 파티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